이번 현장 가장 인기 많은 키워드는 다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넣을지 말지가 가장 관심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전용 4주기인데 3인 가족이 거주가 가능하냐 라는 게 또 이슈였습니다. 다음 이슈는 분양가였는데요. 분양가가 싸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 분양한 곳들 분양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9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가침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까지가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채널인 거 아시죠? 자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채널 박민희입니다. 이번 현장은 자양 하늘채 베르라는 곳입니다. 세대가 좀 작아요. 165세대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51세대입니다. 위치는 여기인데 위치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평균 분양가가 2580만원이에요. 분양가만 놓고 보면 조금 높습니다. 최근에 말이 많았던 고덕강일 제1풍경채가 2430만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2230만원이었거든요. 여기는 평당은 2580만원이니까 제1풍경채보다도 높은 분양가죠. 다만 소형평형은 원래 분양가가 대형평형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46타입이기 때문에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청약예정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뭐가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구이자양재정비촉진지구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35층 호텔, 상어미, 여무시설 이런 곳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큰 재정비촉진지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구이역도 가깝습니다. 구이역이 도보란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초등학교가 아쉽습니다. 바로 밑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배정초등학교는 자양초등학교예요. 그래서 걸어서 거리가 조금 있는 곳에 있습니다.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잠실역, 삼성역 이런 곳들이 가까울 텐데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로는 6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리만 걷는 것도 바로 잠실이에요. 그래서 버스 이용도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삼성역도 가까워요. 삼성역은 2호선을 이용하면 12분이면 가는데 여기도 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은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건대입구역은 생각보다는 가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나 잠실이나 모두 단지 나와서 바로 탈 수가 있는데 건대입구역은 길을 건넌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조금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건대입구역은 워낙 인근의 상권이 잘 발달했고 차로 이동하면 금방 가기 때문에 생활권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면도 보면서 3인 가족이 거주가 가능한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46이라고 하면 환산으로 하면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3베이에다가 욕실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요즘은 워낙 평면에 잘 나오기 때문에 구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아이가 어린 한 명 정도는 괜찮은 구성에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스러운 것은 전매제한입니다. 전매제한이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 아이가 대학교에 가게 되거든요. 10년이면 그때까지 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주 미니멀한 라이프를 추구하지 않는 한 좁겠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차원에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로 또 살펴보면 기업자연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안 보입니다. 집이 그래서 실내가 분리가 되는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침실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그런 구조입니다. B타입인데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근데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현관 진입을 해서 이렇게 바로 들어온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팬트리가 있다는 것만 다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A타입, B타입 평면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향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향을 한번 뽑아봤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동호수 배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직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단지 배치도에다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선 46A 같은 경우에는 총 25세대인데 이쪽이 북동향이죠. 여기가 17세대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8세대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남향이죠. 그래서 A타입을 쓰면은 높은 확률로 북동향을 맞이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46B타입 같은 경우는 반반입니다. 남향 11세대가 여기고요. 그리고 북동향 15세대가 여기인데 B타입을 하게 되면 추첨으로 어차피 동호수가 되는 거니까 절반 정도의 확률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향이 걸릴 확률이요. 다음 분양가하고 시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분양가는 5억원 수준입니다. 싸죠? 46B 평균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5억대 서울 분양하는 곳 찾기가 어려운데 5억대 분양을 하고요. 발코니 확장 금액도 그렇게 창렬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400만원 정도 되니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당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 10%고요. 계약 시 일시 지급하셔야 되고 이렇게 치면 한 5천만원 정도 필요한 거겠죠. 중도금 60, 잔금 40%고요. 그리고 투기과의 지구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옵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분양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말했던 제가 구의역이 있죠. 여기가 촉진지구입니다. 이쪽에 뭐가 들어선다는 거죠. 우선 자양동 레미안 프리미어 펠리스라는 곳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 일대에서 그나마 신축입니다. 17년 10월에 중공을 했고요. 세세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264세대고요. 이쪽은 다 구의역 초역세권이죠. 가격을 보니까 14.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거든요. 추위를 보면 이 금액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많이 올랐죠? 속상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양동 구의 현대 홈시티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좀 연식이 됩니다. 06년도 9월에 중공했고요. 102세대 역시도 세대가 작습니다.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가격은 9억 5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레미안보다는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한 곳입니다. 자 다음은 69점. 4인 가족 만점인 분들은 어떻게 청약을 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 곳은 청약에 불가하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하늘채 베르고 하늘채 베르가 당첨자 발표율이 3월 11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약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곳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당첨자 빠른 곳에 당첨이 되시면 그쪽으로 우선 당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베르의 당첨이 되면 고덕강의 제1풍경채는 당첨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점자이신 분들은 자기 예산에 맞게 어디를 선택할지를 꼼꼼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가점자 전략입니다. 특별공급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저가점자에 한정을 합니다. 특별공급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만약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다. 그때 여러분이 자제가 없으시더라도 자녀분이 없으시더라도 일단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당첨의 기회가 있거든요. 예비당첨 여기 26조 2항에 보면 예비 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에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별공급 관련된 추첨은 주택형별로 하게 됩니다. 종류와 무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자녀에서 부적격이 났다.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에서 넣으신 분도 추첨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세대가 적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회는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현장은 세대수가 워낙 적어서 제가 뭐라 A타입 하세요? B타입 하세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세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소득기준인데요. 소득기준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번에 완화가 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가 160%까지로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역대 연봉도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공급으로. 그런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19년도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작년 20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을 19년으로 해야 되는지 20년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국토부에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이기는 한데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신다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구나 라고 정도 알고 계시고 내가 뭔가 있다. 특별한 게 있다. 그렇다면 이쪽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화 연결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사람들 별로 없을 때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소득기준은 제1풍경채, 하늘채 모두 19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발급기준 1위, 입주자보직 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만약에 2020년 전년도 발급이 가능하면 전년도로 계산하고요. 불가하다, 아직 뭐가 안 끝났다. 그렇다면 전전년도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직접 꼭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하고 1순위 조건 알아볼게요. 이번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은 3월 2일에 있고요. 1순위는 해당 지역은 3월 3일, 기타 지역은 3월 4일에 있는데요. 기타 지역은 안 열릴 확률이 높겠죠. 워낙 관심이 많은 곳이니까요. 1순위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되고요. 투기가여주구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경쟁시 우선 공급이 중요한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100%입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 거주자나 경기도 거주자들은 기회가 없을 확률이 높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면접별 예치금액 충족하셔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죠?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당첨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첨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면 꼭 당첨되실 수 있게 제가 기운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야외선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Gar어! M sympathetic X pouvez 반갑게 미안해 X 56